원혁아, 가운데로 가세요. 여기로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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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한결승 이따가 얘기할 것 같지만 이 둘이서 너무 붙어 있어. 여기 간격 그래서 뭔가 튀어나갈 수 없는 그런 느낌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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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지어놔서 침범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도 그냥 들어있어야 하고요. 아, 문구로 계속 붙인다. 네, 저거 이렇게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죠? 베리랑 오빠도 뵙고 왔네, 굉장히 아플게. 잠시만, 잠깐만. 모두가 생각하신 것보다 빛나씨가 굉장히 빨리 돌아와서 아주 기쁩니다. 드디어 다시 저희가 완전체가 된 느낌이에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저에게요? 일단 팬들을 실제로 만나는 건 2년 반 만입니다. 여러분, 2년 반 만에 뵙네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만나면 울지도 몰라요. 또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둘이 돼서 온 게 아니지. 셋이 돼서. 죄송해요, 오빠. 오랜만이라 감을 완전히 잃었네요. 저희가 오랜만인 만큼 여러분들도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서로 굉장히 반갑고 즐거운 공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빛나씨가 돌아와서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진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정말 즐겁게 해서. 기대해주세요. 역시. 네, 이게 아무래도 하늘끼리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해서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은데 너무 기대하고 있고 이게 빨리 좀 완화돼서 더 크고 더 좋은 무대로 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쨌든 오랜만이니까 그만큼 또 열심히 불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감 일단 오랜만에 공연을 하니까 되게 설레고 작년에 프리즘 타임을 통해서 되게 다들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분위기로 오늘 공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 3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팬들 앞에 선다고 해서 기분도 좋고 설레고 에너지가 벌써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년 반 만에 이렇게 글로벌 팬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게 되는 그런 자리인데 2년 반 동안 제가 쉬지 않고 열심히 작업하고 음악을 했다는 것에서 오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도 오래 만나는 것인 만큼 반갑게 저를 맞이해주시고 저도 무대에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일 형이 옆으로 올라오고 이런 거. 명일 형이 옆으로 올라오고. 명일 형이 옆으로 올라오고. 안녕하세요. 우리 방만으로 오랜만에 사람 찍자. 실물이 더 크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까지 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공연이 인생의 제 2막이 시작되시는 공연이 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손과 목의 모든 분과의 수업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들이 알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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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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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지 박살내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이제 PD 끝나요. 안전 갔다 갈게요. 파이팅. 파이팅. 아니에요. 아직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윤ấy this. 하이팅. 오케이. 쑥쑥. Ever 너를 몰랐엄나 봐 너를 몰랐었나 봐 너무 좋아요 오빠 Danny 오빠 뇨 오빠 뇨 얼마나 많이 나 냠 냠 롸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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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징 특별히 소개하겠습니다 빛나는 돌아온 그녀 빛나입니다 넌 3단기요 그만 한번 보여 드려요 윈윈 간다 왜 이렇게 한 것들이 한 것들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른 중반이 넘어 가니까 이런 게 다 멋있어 보이지 않고 내 모습은 추첵 같다는 생각이 멋있어요? 두 번째로 파이팅! 감사합니다! ổi grande rut2주생 Jourdan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무엇을 찾습니다? We're going to die 오늘 오랜만에 팬 여러분들 만나뵙니까 역시 팬 여러분들 yomyeon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고 좋은 시간이구나 느꼈고 오늘 이렇게 멀리서 해외에서 오신 팬분들도 있고 온라인 통해서 응원해주신 팬분들도 있고 또 현장에 오신 한국 팬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